그러면 이제 첫번째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 보통 순천대에서 재학하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이분의 공연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써준대로 읽어야 돼가지고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무대의 온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여기로 모셨습니다 061 파이널 언더스테이지의 첫번째 무대를 채워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티스트 후보는 앞으로 나와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나는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반응기로 해요 너 생각 안아온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은 그 좋은 날인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나 나 난 또 나보다 더 행복해져 남았네 나는 시간으로 서있고 지나고 나는 시간으로 서있고 지나고 지난 날을 해산다면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 생각으로 너무 깊은 사랑이 왜 요즘 끝나지마 그 가정 당했어 그대여 빛대여 다음번의 사랑인 우리같이 않길 부대한 꿈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리와의 사랑마저 난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여 행복하게 지낸 먼 훗날의 모습 나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내 마음을 하늘 내 마음을 하늘 그 deutlich 누구예요? 감사합니다.